정체성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적이 누구냐예요 항상 적이 있어야 피가 있고 아가 있는 거니까 우리를 뭉치게 하려면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저 이해 안 되는 것은 교육에서는 그게 위험하다는 게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다 습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비로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인기 발언인 줄 알았어요 사교육비 줄여준다 그러면 막 박수 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 있겠지 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학원가를 운동권이 잡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럼 보고를 받으셨겠지 시험 문제가 어렵다 어려운 것은 사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교육계는 운동권이 잡고 있다 그 운동권은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고로 사교육부는 민주당 때문이다 그렇지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거기 정체성 정치하고 딱 연결이 되죠 저기 사교육비조차도 다 야당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쉽게 내라고 그랬는데 왜 목욕에서 그렇게 된 거야 목욕에서 쉽게 나왔대 그래서 감사해 이러면 인기가 싹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미쳤냐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에 감사를 해봤더니 일부러 이렇게 됐어 누가 냈냐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냈냐 학원가하고 결탁돼 있어 학원가 어디로 하는 걸로 돼 있어 민주당하고 연결돼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빌드업할 수 있죠 빌드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능 쉽게 내라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미쳤나 시발 미쳤다 미쳤어 거기서 꺼여버린 거야 그렇지 일단 이분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근본이 없어졌다 보니까 정체성 경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탁 꽂힌 거예요 그냥 어 시험 문제 어려워 어 그래 어 그러면 학원에 대한 거 아니야 학원에 운동권 운동권은 민주당 어 제 스타러 잡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안 통하니까 막 대통령이 지금 욕먹고 생겼으니까 빨리 재물을 내놔야 되잖아 1타 강사 돈 많이 버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용해서 딱 좋잖아 네 쟤네 매점매석이야 막 빵 터졌어 없다가 물건을 쟁여놨다가 고가에 파는 게 누가 한 말이에요 매점매석은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무총장 아니 강사가 수강권을 사들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 저도 처음에 1타 강사 그런 말 들었을 때 조금 뭔가 꼬여있다 거부감이 있었는데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걸 듣니 그러더니 너무 잘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매점매선 그야말로 시장이 놀리죠 거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옹호해야 될 시장이랄 자유시장 그렇지 거기를 때려 진정한 자유 민주당이 거기 있다 얘네들 머릿속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민주당의 핵심 지금 최고위원이 그 주시잖아요 민주당 정청래 그러니까 좀 이따 조선일보 쓸 걸 아마 정청래가 여기 원래 핵심이다 경봉 그렇지 운동권들 학원 쪽으로 풀려가지고 그런 사람 실제로 있죠 있어요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지난 6월에 수능 모의고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사실은 근데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결된 쪽은 그쪽이에요 이게 사교육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실제로는 그러면 특목과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특목과는 오히려 살리잖아 외국어 고등학교 훅지어 고등학교 시험은 더 느리잖아 평준화가 교육을 망쳤다잖아 평등교육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나 평등교육 그게 교육을 망쳤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사교육을 향해 가면서 민주당하고 연결하려고 학원 때리려고 했던 거야 나는 그걸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참모진 중에 참모진 중에 고사한 사람이 있죠 정체성 정치를 하는 사람의 참모들은 뭔만 찾으면 돼요 정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맞춰만 하면 되거든요 저기 있습니다만 말하면 돼 그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문제 어렵게 됐다고 할 때 결탁한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훑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왜 태어나느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바깥으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에두케래 애가 바깥으로 해요 두케래가 끌다 여기서 애는 그 애야? 아니요 나친어 나친어 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보수 교육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 미완성된 사람을 완성된 채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교육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미완성된 곳에 있는데 완성된 세계로 끌어낸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권력의 승계 방식이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한테나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권력을 가질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는 거죠 개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특권이었어 그렇죠 교육은 특권이에요 교육은 처음부터 사교육이었어요 공교육인증이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관 대학교는 공교육 기관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과거시대를 볼 수 있죠 상민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양반만 볼 수 있었지 그 양반들 중에서 잘난 양반들은 어디로 가요 성경관 대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관 대학교는 과교육 기관이죠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관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에요 특수한 계급들을 위한 계급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오랫동안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학생 부모는 왜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가죠 무엇을 위해서 뒤처질까 봐 그렇죠 낙오될까 봐 개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낙오될까 봐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능력을 갖추려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국가는 왜 돈을 많이 써서 교육 체계로 움직일까요 국가도 똑같이 첫 번째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게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가 지금은 한계에서 돌았다는 게 한국 대부분의 지시들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된 합의예요 우리 공교육 체계가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목적이었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네 지금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또 하나 뭐 하냐면 상벌 선배를 통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놓고 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이 교육기관인 국가가 교육을 하는 이유예요 인문계 절로 보내고 그렇죠 이런 능력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이나 취미나 취향이나 기양성에 맞는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자기 실현이라고 이제 말하지 그렇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 이거든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가 복잡성이 증가한 거예요 복잡성의 증가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응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다양성 문제를 국가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책을 갖춰야 되잖아요 대학을 입학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수능 두 번째 내신 세 번째 다른 여타의 활동들이잖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체계를 갖추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했어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어렵잖아 사회의 입장에서 어쩔까요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뭐 왜 하는 걸까요 국가는 그렇다고 치고 국가는 그렇다고 치고 요즘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 오늘 우리 동네의 학교의 모습은 내일 우리 마을의 모습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교육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가 공교육의 출발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에요 공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국가를 사회하는 게 국가주의예요 나 혼내고 그래 표정이 나 혼내는 표정이야 우리가 아주 사실 우리말에 남아있는 것 중에 공교육 사교육이란 말이 나 마음속했다 갑자기 혼내는 표정을 줘가지고 공교육 사교육이란 말 또는 공립 궁립이란 말 들어봤죠 공립 궁립이란 말 속에 공교육이란 말이 뿌리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사립대학 중 조선대학교가 있어요 처음 만들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시민들이에요 전남대학도 올라 그랬고 경북대학도 부산대도 마찬가지 다 뿌리로 가면 조선 1919년 김희 동료수는 이후에 독립인사들이 민족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그래서 조선 교육위원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뿌리가 되어온 거죠 그분들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공교육학교예요 시민들이 만드는 학교죠 지역 학교죠 그런데 국가가 한 번에 다 압수한 거예요 지금 국립대학들은 거친 국립대학들은 국가가 내놔 다 그리고 조선대학 같은 사립대학들은 개인이 꿇꿇한 거예요 꿇꿇 꿇꿇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 공교육의 뿌리는 1919년에 만들어진 교육위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공교육이 막싹 두고 있었는데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이유로 그 공교육의 영역을 국가가 빼와서 국립으로 만든 거예요 공립을 국립으로 그리고 일부 공립은 사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립과 국립 지금 공립국립 어떻게나 따지냐 국가 교육부가 관리하면 국립이에요 지방 교육청이 관리하면 공립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립 때는 공립이에요 그렇게 국립하고 공립이 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고 가면 차이가 있죠 교육기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 누가 제일 교육기관을 만들었겠냐는 거잖아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개인이 만들거나 국가가 만들거나 그럼 그 이전에 누가 만들었죠? 종교기관이 만들죠 권력을 갖는 자들이 교육을 받는 거라니까요 권력을 승계하는 거니까 권력을 가장 많이 가했던 집단 왕경의 국가 아니면 교회 또는 절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죠 그게 서양으로 말하면 교육기관의 뿌리예요 이걸 공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공교육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교육이라는 마인드가 생기 시작하면 언제냐 지역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이 아니라 지역 영규들이 지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학교를 만들 때 그걸 공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공교육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국립이라는 건 국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출발이 그게 프로디션에서 만든 거죠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 공교육이 원래 뿌리는 그렇습니다 원래 공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대한민국 국가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국학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했죠 네, 거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과 국민학교 교육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바꿨어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하거든요 바뀐 줄만 알지 또 혼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오로지 국가적 관점 국민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국민을 만든 것이 국민학교예요 그것이 뿌리는 나폴레옹이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독일의 프로디션에서 아까 처음 말했잖아요 정체성 경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게 국민학교의 뿌리예요 그게 독일 프로디션이 있고 그대로 분따한 것이 일본 싸움이에요 일본 제국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독재주자들이 가져온 거죠 오케이 명령에 따르는 국민을 생산하기 위한 그렇죠 전초기진 거야 그렇죠 그걸 굉장히 깊이 깊이 아시는 김재진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바꾼 거잖아요 이것은 국가주의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초등교육은 뭐 하는 곳이야 국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인격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세계시민 쪽 관점에서 오케이 오케이 세계시민 쪽 관점에서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초등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양한 것을 배우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인격적 삶을 살아가서 중등교육 과정은 뭐 하는 것까지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학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죠 오케이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하고 두 번째는 시민교육이에요 핵심이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중등교육기관에 수학 능력을 배운다? 그 수학 능력이 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학문을 한다는 학문을 하는 능력이 뭘까? 세계적인 합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능력이 뭐냐? 유럽의 대학은 이미 수학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대학에 오잖아요 그랬더니 대학에서 수학 능력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미국적 대학 체계를 가진 나라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는 나라는 대학생이 수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다시 가르쳐요 그럼 그때 수학 능력의 핵심이 뭐냐 미네르바 저버로 다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 만들어질 때 하나예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학 능력 평가의 핵심이 뭐냐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식 교육을 지형하는 곳에서는 그게 없는 채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서는 그것부터 가르치고 유럽식 교육의 전통화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죠 핵심은 그게 사고 능력이에요 핵심 말하자면 사고 능력 속에는 뭐가 있어요 추리 능력도 있죠 함유적인 해석 능력도 있죠 분석 능력도 있죠 다 있죠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능력 평가만 가지고 보면 수학 능력이 있는 애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어요 수학 능력 평가에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